아 저 문 닫아야되는데? 그래도 이거 양각이다 이거야? 아 요즘 애들 갬석을 못 잃겠다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애프 쓰는게 나은데 사실 솔직히 달리게 날린다 어찌저찌해서 뭔가 좀 꽉 찼다 뭔가 좀 신기하게 뭔가 많이 찬 느낌이야 어우 야 앉았을때 이거 일었으면 안되겠다 앉았으면 괜찮겠지? 그럼 다행이네요 앉았을땐 괜찮네요 관동은 이청호 40에 수직 49 그나마 뭐 나쁘지 않네요 예 헉 웬능이야 이거? 이거 내려올때까지 기다려야되요 이거 내려올때까지 기다려야되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거라고 생각못했네 아 이렇게 빨리 움직일거라고 생각못했네 아 이거 하나 잡았어야되다 못잡는거 크다 어 쌍일 packaged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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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mp7이네요. 버리고 버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그거다 야 이거 영상각이다 왜 영상각이다 잡으면 영상각이다 영상각이다 드디어 야 야 근데 그와중에 야 빅파이프 왜 한방에 안죽어 말이 흔히고 야 뭐야 저게 지금 또 뭐야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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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빨리 들어가자 아 아 좀 위험한데 별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산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더라구요 아 나 이거 이거 납작 이건 pmc같은데 이건 pmc같은데 빅파이프랑 버드하이나무 빅파이프랑 버드하이나무 먹거든요 으어어어 어 hombre 어... 선생님 나 진짜 쩔ня니 Wave 뭐야 이거 어 개놀랬네 진짜 뭐야 이거 어 드디어 잡아보네 야 이거 와 이번 시즈 진짜 처음 잡아봐 잠깐만 유저 더 있어요 지금 야 이거 빨리 가져오자 밖에 지금 애들있거든 와 아 근데 얘네들 아니 내 구도가 다 왜이래? 탄 993이야 미친 이건 일반탄이고 아 이거 안빼어도 되는데 아 빼야되지 빨리 파닝하자 나가는게 중요해 오 킥카드다 아씨 어떻게 나가냐 아 이것도 오클린데 이거 어떻게 버릴까 이거? 이거 버려도 되지? 이거 버려도 되지? 굳이 안가져 가도 되잖아 아 아 지금 나가 이거 생존을 할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파라코드가 없어 해시로 뛰거나 그래야돼 지금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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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긴 이렇게 띱시다 그냥 뭐야 스케이버 여기까지 왔었어? 얘말고 하나 더 있는거 같거든? 그냥 뒤로 뺄게요 그냥 쭉 뒤로 뺍시다 아 로그 버스 드디어 잡았다 아 진짜 오늘 솔직히 영상 안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아 이게 나오네?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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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무 좋았다